신호 위반을 하고 꼬리 물기를 한 상황이었고 제가 잘못해서 난 사고가 아닌데 무리하게 달려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짓서의 끝판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너무 뒤늦게 출발을 했어요 저는 당연히 택시가 움직이니까 이제 안 오는구나 싶어서 시도가 우선 굉장히 짧아요 꼬리 물기도 심하고 원래 여기가 좀 위험한 지역이라서 차량이 마지막까지 지나가고 나서 서서히 출발을 했죠 늦게 들어오는 차량과 직진 신호받고 출발하는 차량이 사고가 딱 났던 거죠 대형 화물차가 신호 위반을 하고 꼬리 물기를 한 상황이었고 막혀있기 때문에 우회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반대편에서 차량 정치로 인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출발하다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서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신호대기 서있다가 복수신호받고 간 거죠 가는 데 이제 도로교정법에서는 이미 전방에 교차로 내에 정차가 돼 있는 상태라면 교차로에 진입을 하지 않도록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의 신호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교차로에 막힌다면 진입을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다음 신호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차로 이미 사고가 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우회하면서 천천히 가고 있었죠 상대편 신호는 적색 신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나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경찰관님께서 제가 가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지선을 딱 통과할 때 파란 불이에요 정지선 딱 빠져나온 다음에 적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거기서 출발했다고 해서 그게 신호위발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체위인 때문에 늦게 간 거지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 차를 보내고 가는 게 이제 맞다라는 것이 우리 저 사고 중화하는데 일반적이에요 정말 억울한 게 왜 제가 가해자가 됐는지 그건 다시 한 번 되묻고 싶거든요 제 생각에 상대차가 선택을 잘못한 걸로 보여져요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호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 서행에서 출발을 했고 상대 차량은 분명히 앞에 차고 차 때문에 시야가 가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주행했기 때문에 그런 과실들을 생각해서 이 상대차에게 80%의 과실을 묻고 싶네요 그 제보자 차량이 잘못한 근거가 25조 제 5항을 근거로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들어가지 마라 근데 넌 들어갔으니까 잘못했다라는 건데 사실 그렇게 치면 상대방처럼 똑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세대가 동시에 너무 당당하게 와버리니까 안 보고 가시는 분들의 잘못이 제일 크기는 하지만 그렇게 운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신호 체계를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위험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의 교차로 정지선은 없더라고요. 신호가 그냥 빨간불 들어와 있다는 신호로만 생각하고 쓴 거거든요. 여기 직진 차량용 신호기인데 교차로가 너무 길다 보니까 저기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신호기가 또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기 신호기로 보여요. 교차로 구역은 정지선에서 정지선까지예요. 그 안에는 교차로 구역이기 때문에 신호 하나밖에 없어요. 정지선이 없으면 처음에 교차로 진입할 때 신호가 맞는 신호예요. 그 때에는 좌회전 신호였죠. 이제 신호가 걸려서 서 있는데 정차 중인데 또라야 이거 지금 신호 체계를 잘못 알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미리 선 출발하려고 했었는가 황당하죠. 바로 옆에 경찰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못 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서 되게 황당했어요. 잡으러 가는 거죠. 신호 대기하고 지나가니까 앞쪽에서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과태료 처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훗탈하겠다. 바로 옆에 경찰차 있는 것도 몰랐냐? 어?